10년 안에 정사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현재 프로그램상 열심히 하시면 도전하세요. 실제로 이 정사 맛나는 것은 10년 덜 걸리실 거에요. 공식적으로 정사 드리려면 점검을 더 해서 탄탄해서 드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정사 실력 되는 건 여러분 초단기 정사되는 법. 수시로 참나각성, 틈날 때마다 참나각성 참나각성 했으면 틈날 때마다 아공, 복공, 구공, 진리인가. 이 집만 죽어라고 해보세요.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도 아닌데 10년도 엄청 저희가 느긋하게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보면서 갑시다 해서 10년 안쪽으로 잡았어요.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제 말만 듣고 최일 속성법은 학당강의 늘 듣고 학당강의 들으면서 아니면 틈날 때마다 참나 접속하고 접속했으면 무조건 그냥 나오지 마시고 아공, 복공 중에 하나라도 인가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항상 14조 실천 지침대로 살아가려고 참나의 뜻에 자기 삶을 맡기는 거죠. 14조 실천 지침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이런 분이 가장 단기에 정사가 되실 거에요. 정사 실력을 갖추실 거에요. 학당에서 정사 받는 건 좀 더 걸리더라도 제가 인정해요. 정사 실력 갖추시는 분들이 나올 거에요.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만 열심히 하시면 다 나와있는데 공부법이 뭐가 어려워요. 진리도 우주에 아공, 복공, 구공 밖에 진리가 없다니까요. 이 진리를 얼마나 더 심오하게 이해하느냐는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계가 있겠지만 다른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공, 복공, 구공. 내 에고의 진리, 자아의 진리죠. 에고의 진리와 모든 존재의 진리, 에고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진리 확장됐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존재를 경영하는 핵심 진리, 양심의 진리, 우주가 굴러가는 원리인 양심의 진리. 이 세 가지 진리 말고 뭐가 있어요 우주에? 다 이 진리의 응용이에요. 이 진리를 빠른 시간 안에 자명하게 연구하는 게 철학, 도학, 철학, 종교, 도학의 핵심입니다. 이거 아시는 이 학문은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학문은 영원히 인류에게 필요한 학문이에요. 이 영역은 절대 과학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자꾸 철학자 있냐 하니까 제가 예전에 쓴 소리도 한 번 한 게 과학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분들이 과학을 뭐라고 하냐고. 과학을 전 존중해요. 과학이 일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물질료명을. 물질료명은 과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학 존중하고 과학은 자명한 학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철학을 함부로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철학은 영역이 달라요. 철학은 형의상학이고, 형의상학이 본질이고, 과학은 형의하학이 본질이에요. 서로 영역이 있다. 인류는 철학과 과학이 만나야만 인류는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게 인간의 길이거든요. 올바른 인간의 길은 철학과 과학으로 무장한 보살도가 올바른 인간의 길이에요. 과학자도 보살이란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는데 보살이죠. 당연히. 과학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거다. 과학 무시하면 안 된다. 단, 과학자가 철학자 흉내내지를 마라. 또 철학자가 과학자 흉내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과학적 영역에 대한 질문은 제가 사양하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들으세요. 철학은 과학자도 철학을 배우려면 홍익학당 와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인 겁니다. 왜? 철학은 홍익학당이 전공한 거니까. 호흡으로 길을 무련시키면 그때부터 철학과 경계가 애매해 모호하지 않아요. 전혀요. 철학과 과학의 경계는 영원 불멸입니다. 철학은 형의상학, 과학은 형의학. 호흡으로 길을 무련시키면 무련된 뒤부터는 과학의 영역. 보이지 않는 기는 철학의 영역이겠죠. 그쵸? 그리고 또 기는 애매해요. 지금 철학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원기와 원마음이기 때문에 원정신. 형의상학적 기와 형의상학적 마음이 철학의 본 영역이라는 거지 호천적 작용으로서의 기는 동양에서도 그건 과학의 영역이에요. 오해하실까 봐. 눈에 안 보였다 뿐이지 그거는 에너지는 동양인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 이상으로 그냥 작용이기 때문에 그건 과학의 영역이에요. 지금 과학이 그걸 연구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동양에서는 기학은 과학이에요. 기 중에 에너지 중에 고차원기, 정신 중에 고차원 정신이 철학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도 고차원 정신은 심리학의 영역이잖아요.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지금 철학과 구분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좀 들으세요. 철학과 과학 구분해 놓은 강이 있어요. 철학과 구분도 안 되면 지금 이런 모호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철학과 과학은 영역이 다릅니다. 함께, 함께 가야 돼요. 단, 정신문명과 물질명은 함께 가야 돼요. 철학과 과학의 차이. 집중해 보세요. 철학과 과학의 차이. 뭔가 한번 몰입해서 연구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혼동되지 않을까 하는 영역은 아닌 거예요. 철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가 과학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철학과학 복수 전공한 보살이 많이 나와야 재밌죠. 철학과 과학 같이 해야 재밌죠. 림포체 중에는 천문학 림포체도 있고요. 의학 림포체도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림포체는 기본적으로 견성을 해야 되는데 림포체 중에 의학하는 림포체 있다니까요. 티벳의학도 다 림포체들이 해요. 재밌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TV에 나와서 양자물리학 설명 잘해주시는 과학자.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데 철학의 영역으로 오면요. 인문학의 영역으로 오면 상상의 영역이래요. 우주에 존재하는 진리는 원자, 분자에 적용되는 공식밖에 없고요. 양자물리학의 공식만 알면 우주의 모든 진리는 설명되고 인문학의 영역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상상의 영역이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죠. 과학만 하시라. 깔끔하게. 내가 과학자다운 모습이에요. 과학자. 내가 과학자로서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실험 가능한 데이터 있는 거 가지고 현상화되는 거 가지고 내가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데 그게 과학의 영역인데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 법칙만 발견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명합니다. 라고 할 건데 그 얘기를 딱 하다가 갑자기 그럼 정신세계에 대한 이런 얘기는 상상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에너지체도 개발해보고 견성도 해보고 양심 공부도 다 해본 뒤에 해보고 나니 모든 가설과 실험을 다 연구해보고 나니 상상입디다. 이러면 제가 또 그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이유가 있겠지.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실험해보지 않고 그냥 과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추측해가지고 상상일 거다. 라고 해버리면 과학자의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스티븐 호킹이 신은 존재하지 않다든가 우주에 윤리법칙이 없고 물리법칙만 있다든가 이런 말들은 과학자가 할 말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내가 연구한 영역 안에서는 이공식이 먹히드라 이 말만 하면 돼요. 왜 갑자기 신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왜 갑자기 윤리 영역으로 왜 나가요? 거기는 본인들이 연구한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 얘기는 철학이 잘못한 거예요. 철학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과학자들도 철학 공부를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과학이 최고인 줄 알고 과학밖에 학문이 없다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철학의 잘못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제 잘못이다. 그분들한테 빨리 철학을 이게 철학입니다 하고 맛을 못 보여드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똑같죠? 철학만 공부하는 분들이 과학 물리법칙을 마음대로 양자물리학의 관측이라는 건 절대 우리가 말하는 알아차림 이런 게 아닌데 그 관측 갖다가 막 알아차리는 대로 우주가 창조된다든가 하는데 막 사이비 종교들이 흔히 갖다 써먹는 게 과학의 이론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 써먹거든요. 고집거리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철학이 과학 법칙 함부로 덜 먹여도 안 된다. 과학은 증명 못하는 거 못 믿는다 하면 자기 증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라고 증명이 되는 영역만 얘기하면 되죠.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인 거예요. 저는 과학자의 철학하기를 비판하는 게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해 봤어요? 증명 못 한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참나 각성 실험해가지고 입증하면 돼요. 에너지요? 에너지 입증 제일 쉬워요. 과학자들 호흡 1분 호흡도 아닌 20초 호흡만 하면 단전의 에너지 생기잖아요. 과학자들이 미쳐요. 날뛭니다. 더 신기해요. 황당하죠? 과학자들이 더 신기해요. 여러분 참나 체험하고 에너지 체험했을 때 과학자나 의사분들 더 신기해합니다. 제가 많이 지도해 봤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안 해본 영역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게 과학적 태도다. 저는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과학적 태도를 견제합니다. 어느 과학자보다 저는 증명한 것만 인정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제 태도예요. 저만큼 입증이나 증명 중시하는 과학자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과학자들 보면 다 본인들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결국 황당한 상상들 잘 하시는 분들이 과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과학자들 항상 좀 위태위태 했어요. 오히려 걱정된다. 날파리님. 기존 과학인으로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 있으면 더 연구해서 과학인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상을 부정하는 선택을 하는 과학자가 많습니다. 이 영역에서 개선 안 하고 현상을 부정해버린다는 것은 이 과학자는 결국 이 과학자의 신념, 신앙을 따라 버린 겁니다. 결국 저 과학자의 철학과 신앙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라는 그 순간에는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맹신, 미신에 흔들린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하는 말이라고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가 하는 과학자가 하는 미신에 빠진 이야기 과학자가 얘기하는 무지와 아집의 이야기들도 과학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가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명한 줄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가 철학적 얘기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자명한 얘기인 줄 알고 믿게 되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 책들 나오는 거 보셨어요? 생각이라는 게 없대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착각 생각은 착각이래요. 그냥 데이터의 연산만 있지 생각이라는 건 없대요. 이렇게 질러버린다니까요. 생각이 없대요. 당신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정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뇌에서 나타난 현상 정도 실험해가지고 막 지르는 겁니다. 인류에게는 과학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철학이 분명히 존재해 오는데 제대로 된 철학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나겠죠. 그래서 과학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철학이 잘못해서 그렇다. 여기는 고품격 과학광성입니다. 저는 과학의 영역에 대해 조금 더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더 물질문명이 가져다 줄 인류의 발전을 더 기대하고 저는 사람들이 물질문명이 물질문명이 문제다. 물질문명을 좀 버려야 된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물질문명은 더 발전해야지 뭔 소리냐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질문명은 더 발전해야 된다. 그건 과학자들의 몫이다. 철학자는 거기에 발맞춰서 더 빨리 인간이 참나를 찾고 양심을 구현하고 우주의 진리를 구현할 수 있게 윤리법칙을 구현할 수 있게 더 개발하고 인류를 도와야 되는 게 인류를 진화시켜야 되는 게 철학자의 몫이고 물질문명을 개발하는 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인간들이 더 삶을 편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건 과학자의 몫이다. 둘 다 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은요. 생각이니 뭐니 하는 거를요. 영혼이니 하는 거 되게 협소하게 정의해요. 딱 과학자답게 정의하고는 실험한 뒤에 그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영혼이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본인들이 아주 임의로 정한 아주 작은 그냥 그런 개념의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온라인 과정으로 철학자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은 과학자도 되시고 모든 직업에 각계각층에 나아가셔가지고 보살도 하시는데 이 철학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명 유농식이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자명하면 돼요. 찜찜함을 남기지 않는 게 최고인 거죠. 그렇죠? 과학에서 연구 가능한 영역은요. 제가 철학과 분리된다고 해서 철학적 주제는 과학에 관심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아니라 현재 철학이 다루고 있는 아까 귀 같은 거 현재는 철학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지만 과학도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귀도 과학화 될 수 있죠. 그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열심히 과학이 더 발전해가지고 기도 다룰 수 있고 또 정신도 현상화되는 정신에 대해서는 또 과학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과학과 철학이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영역이나 정신 영역에서 다만 이 형이상학을 탐구하고 수련을 통해만 알 수 있는 정신세계 에너지의 세계는 철학의 영역이니까 가치가 된다는 거죠. 에너지체도 나중에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고액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철학과 과학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는 철학은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원천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학문이 철학이고요. 과학은 같은 원천 정보에 베이스를 두고 있지만 현상화돼서 나타나는 물리법칙의 세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더 근원적인 학문인 거는 명상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참나 세계 안에서 진리를 직관해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직관한 진리 중에 선과 악의 영역에 대해서 형이하의 세계에서까지 선과 악을 갈라보는 건 철학의 영역이고요. 과학의 영역은 인과입니다. 인과.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이 현상계에서 도출되는지 결국 같은 원천 정보에 근거하고 있지만 형이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상으로 구현되는 법칙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형이하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선과 악의 세계는 형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만 선과 악의 영역은 철학 인과의 영역은 과학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는 거죠. 이거는 제 강의 한 번만 들으시면 알 거예요. 철학과학, 홍익, 철학, 과학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강이 몇 개 뜰 겁니다. 기는 과학화될 수 있어요. 과학화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철학에서 접근할 영역이 있고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현상 배후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 이런 거는 나중에 측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차피 과학의 영역이고 측정 안 돼도 현재 동양에서는 과학의 영역이에요. 기학이라는 건 과학의 영역입니다. 동양에서는. 지금 이거 에너지 수련이요. 이거 과학이에요. 단학도 동양에서는 과학이에요. 서양에서 과학이 아닌 거지. 동양에서는 과학이에요. 단학도. 아니 이거 자축이며 오행에너지 돌리고 있는 건데 이거 형이하죠. 그 형이하의 세계를 굴리는 원천 정보에 시공을 초월한 형이상의 세계를 바로 들어가서 연구하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연구해 와가지고 형이하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쓰면 과학이고 선학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파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가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해 온 거니까 이건 존중하면서 철학과 과학은 결국 하나다. 왜? 한 근원에서 나온다. 우주의 한 근본 원리에서 파생된 물리법칙 탐구는 과학, 윤리법칙 탐구는 철학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단순히 형이상학, 형이하학은 아니에요. 형이상학을 더 주로 한다. 철학은. 형이하학을 전담한다. 과학. 철학은 왜 형이상학을 주로 한다고 해야 되냐? 형이상학이 주지만 형이하까지. 선악의 양심 자명한 양심의 구현을 위해서는 형이하의 세계까지 연구해야 되니까. 소주천이, 대주천이 이건 과학의 영역이죠. 소주천, 대주천이 되는 원리는 철학의 영역이지만. 단편적으로만 제가 얘기했어요. 자세한 건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나중에 에너지 측정하는 안경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나올 수도 있겠죠. 과학의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과학의 한계를 지어놓고 철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문을 구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철학과 과학은 계속 만날 거예요. 원래 하나거든요. 원래 하나의 원리가 원리가 옛날 조선선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면허 선생님이. 하나의 원리밖에 없는데 하나의 원리가 방 안에 있으면 본성이라고 하고 방 밖으로 이 원리가 펼쳐지면 구현되면 감정, 생각감정, 우감이라고 한다. 방 안에 있으면 본성이라고 하고 방 밖에 있으면 생각감정, 우감 육군의 세계죠. 육군의 세계라고 한다. 그래봤자 한올리다. 똑같아요. 철학과 과학도 한올리예요. 한올리인데 이 방 안에 있는 원리를 가서 탐구하겠다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철학이고요. 여기서부터 탐구해야만 인간이 왜 선악이 갈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형의하의 세계만 연구해서는 선악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선악의 문제는 근본 원리를 알아야만 자명, 찜찜 왜 이건 자명하고 이건 찜찜하다고 우주가 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선악의 문제를 이렇게 형의상학부터 캐가지고 판단하는 게 철학 공구고요. 같은 원리에 근거했지만 이 원리가 밖으로 구현될 때 생각감정, 우감으로 구현되는 세계에서 어떤 인과로 구현되는지를 탐구하는 게 과학인 겁니다. 여기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심리법칙도 다 들어가요. 마음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법칙이에요. 시공 안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의 일관된 법칙을 탐구하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은 심리학도 과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건 다른 분과학, 분과학문이라는 뜻이죠. 모든 분과학에서 분리해서 철학을 따로 보는 이유는 철학은 형의상학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왜 우주가 이걸 선하다고 하고 이걸 악하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은 인과만 알지. 인과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고 싶으면 통계적으로 이런 원인을 지어야만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과학은 그냥 통계가 아니고 인과지만 만약 인간의 선학의 문제에 오면요. 과학은 이제 확실한 선과학을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과학은. 동양에서는 통일되어 있었어요. 음양오행의 원리가 철학의 베이스, 과학의 베이스.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이니에지를 연구하면 철학 음양오행을 그대로 현상계에 구현되는 만물에 구현되는 오행작용을 연구하면 과학 동양에서는 철학과 과학이 하나로 조선시대 때는 통일되어 있었다. 철학을 너무 위주로 해서 그렇지 철학과학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그 맛을 못 살려내서 조선이 욕먹는 겁니다. 원리로 하나라고 철학과학을 통일해 놓고 과학을 무시했기 때문에. 통일은 달리 필요한 게 아니다. 이미 통일되어 있다. 과학은 과학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철학만 정신 차리면 이 둘이 하나로 돌아갈 것이다. 과학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을 철학의 선악판단이 없으면 올바른 방향을 쓰지 못할 것.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철학이 서지 않으면 과학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물질문명이 이번에 개벽하니까 정신문명도 빨리 개벽해야 된다. 이 주장이 나온 거고 이번 개벽은 정신과 물질이 함께 개벽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개벽이 정신과 물질이 함께 가는 거예요. 원래 개벽이. 만 년 전에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뭐 했을까요? 환웅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물질문명을 개발시켰어요. 의료 과학이에요. 의학 분야 그리고 정치 분야 다 이렇게 과학화할 수 있는 분야들의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에 선악판단까지 철학의 영역을 넣으셨어요. 환웅이 이 땅에 와서 다섯 개 한 일 있죠? 먼저 식량 생산 식량 생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야 되니까 식량 생산 문제 정치 행정 개통 그 다음에 형벌 어떻게 벌을 줄 거냐 처벌할 거냐 법의 문제 그 다음에 의료 어떻게 아픈 사람 고쳐줄 거냐 선악의 문제 윤리 문제 즉 철학과학을 두루 세워준 거를 철학이 하늘이고 과학이 땅이니까 개천 벽지 그래서 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천절은 세정신 세물질이에요. 세정신 세물질 그게 개벽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개벽식인 게 물질문명이 이 정도 끌어올려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는 그러면 물질문명이 이 정도 끌어올려졌으면 이미 개벽 중에 벽은 된 거죠. 그럼 개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 정신문명의 업그레이드 개 물질문명의 업그레이드 벽 해서 개벽입니다. 지금 개벽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심똑똑 300회 개벽까지 논하니까 좋네요. 그렇죠? 과학 철학 좀 구분되세요? 얘기 나온 김에 과학 철학이 이번에 개벽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개벽과 직결되어 있어요. 미나 아빠님. 그러고 보니 조선시대는 과학과 철학을 한꺼번에 집대성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없었네요. 좀 과학자들이 그래서 후기 실학으로 오면 좀 더 과학적인데 관심을 갖잖아요. 선비들이 과학을 너무 무시했던 거예요. 이게 조선의 잘못한 부분입니다. 과학을 무시했다. 세종대왕은 과학을 중시했죠. 세종대왕 당시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발명품이 많이 나온 나라가 그 시대의 조선이었습니다.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나온 발명품보다 더 많은 게 조선에서만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엄청나죠? 과학 강국이었어요. 조선 초가. 그 베이스도 성리학이었어요. 철학과 과학이 하나로 굴러가는 시스템이었다니까요. 성리학 시스템이. 이걸 못 살려낸 겁니다. 권력 다툼으로. 양반들이 자기 자리 유지할 연구만 하니까 과학이 발전되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민중들이 힘을 얻는 것도 원치 않은 거예요. 소수 양반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선왕조 때 해먹자라는 마인드가 서니까 진정한 인재를 키워내질 않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선비들 중에 알아서 자기가 돋다 까서 겨우겨우 양심 개발한 선비들이 나왔던 거지 나라에서 성리학을 가지고 과거 시험 본다고 해서 진짜 성리학자가 나오나요? 성리학 공부한 소시오패스만 계속 길러지지. 왜? 위에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다 소시오패스 몰입해들인데 똑같은 애들만 양산되죠. 그러면서 과학 무시하고 그래서 후에 실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주자학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자학은 철학과 과학을 멋지게 통합시켜놨었어요. 이 맛을 못 살려낸 거예요. 살려내면 훈민정음이 나왔고 못 살려내면 조선왕조 같은 아주 양반들만 재미 보는 세상이 나온 거죠. 아주 나쁘게 최선의 것을 최악으로 쓴 거예요. 성리학 자체에도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성리학은 당시 어느 학문보다 철학과 과학을 융합시켰던 학문이었어요. 이거 못 살려낸 거 욕심꾼들이 주도해가지고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리학 그러면 모든 잘못은 유교 때문이다. 성리학은 없었어야 할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성리학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 분들 성리학 맞들이면 또 정신 못 차려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 성리학 빠가 되지도 말고 그냥 까가 되지도 말고 성리학의 장점을 못 살려 쓴 게 안타깝다. 오늘 300회 맞이해서 개벽까지 이야기가 갔네요. 그리고 많은 보살 과학자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하나로 융합해야 된다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